오늘 글로벌 질주로 또 한 번 세상을 뒤흔들며 영타워의 저력을 보여주면은 STDREAM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보여주면 힌트가 있거든요. 센터 한번 맞춰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인터넷 포토타임 먼저 가져볼게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천천히 표지 취해주시면 됩니다. 왼쪽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비트버스 앨범 선주문만 140만 장기로 각종 원망 차트 준환 1위, 원망 차트 1위를 해주시며 2연속 트리플 밀리언셀러를 달성하며 로벌 4생 프로그램을 입증했습니다. 오른쪽도 한 번 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 홀린 앤스트리! 안녕하세요, 앤스트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드림 콘서트에서 시즈니분들을 만나시잖아요. 네. 같이 무대를 즐길 시즈니분들을 위한 시즈니 3행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 이런 것도 우리 럼진이가 굉장히 잘하거든요. 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네, 시! 시작이라는 건... 즐거운 거야. 즐거운 거야. 희망이 세상에서. 오! 소, 센스. 소, 센스. 소, 센스. 소, 센스. 네, 그리고 비트박스에서 재민 씨를 따라하는 안무가 있는데요. 매일 무대마다 다른 안무를 하시잖아요. 네. 오늘의 재민표 안무를 살짝 스포이트 줄 수 있나요? 어, 오늘 저의 안무는 아마 프리스타일일 거고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기본과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의 함성에 의해서 나오는 경작이 다 달라지게 될 겁니다. 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 한류 팬 여러분들께 초회의 멘트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국으로 여행을 와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저씨? 네. 저희 엔시티 드림이 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귀여워. 그렇지. 꿀꿀꿀.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해피리퍼스에 기념하는 원샷 원커서 한번 찍어볼까요? 7 드림표 긍정 에너지로 드림바이브 가득 담긴 포즈 받을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멋진 무대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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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